안녕하세요. 구독경제란 무엇일까요?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신문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가입, 폐지가 용이하고 소유나 공유 없이 구독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약속된 주기에 맞추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정 주기로 구독료를 납부하고 구독하면 됩니다. 개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의 맞춤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구독경제 소상공인 구독경제 정기구독하는 방법은 같이 삽시다 마켓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상품을 정기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창고 고려홍삼정 투데이 구타임 홍삼스틱 15g 30호 벌크 포장을 54% 할인된 10,900원의 정기배송 받아보았습니다. 정기구독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위한 건강한 습관 우주창고의 고려홍삼정 투데이 구타임으로 시작해 보세요. 홍삼산지 금산에서 정성껏 기른 홍삼을 진하게 달여 만든 홍삼스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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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스틱입니다.